안녕하세요 황남자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근 30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거 그거를 제가 혼자 인지를 못했습니다 영상을 찍다보니까 쩝쩝거린다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쩝쩝충이라는 거 영상을 보시면서 보기 좀 거북했던 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을 좀 찌푸리게 보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는 거는 바로바로 고치는 건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조용히 그리고 맛있게 최대한 쩝쩝거리지 않으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남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쩝쩝거리면 과감하게 혼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좀 털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어머님이 또 해주신 호박 무침 그리고 우럭 매운탕 밥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호박 무침 계란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긁어내려고 완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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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었다 맛있어 . 아.. 대파 어?!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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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잘 어울린다 마요네즈 역시 엄마가 해준게 채보입니다. 유치폼짝 화남자였습니다.